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혜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전일에 이어서 레고캔바이오구요. 코드번호는 141080입니다. 현재 12월 10일 목요일 4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레고캔바이오는 제가 그래도 매일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한 5번? 9월달부터 12월까지 5번 정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영상을 제작을 했구요. 그래서 뭐 제가 거의 모든 자리 매매해볼 만한 자리들은 다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그때 이후로 상승도 잘 나오고 그리고 물론 바로 갔으면 좋았겠지만 근데 뭐 주체 마음이죠 그거는 갈지 안 갈지는 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고 우리는 거기에 이제 탑승을 하는 그냥 탑승객 정도인데 과연 그 운전자가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할지 우리는 그걸 주목하고 있죠. 네 아무튼 오늘도 레고캔바이오에 대해서 리뷰를 하게 될 것 같구요. 어제도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그래도 항상 그 많은 분들이 그래도 매일매일 댓글을 달아주세요. 항상 보시면은 항상 매일매일 그래서 여태 영상 찍으신 거 다 봤다. 두 번 말고 빠지지 않고 리뷰해 주셔서 감사하다.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기다려주기도 했고 모두 예상대로 레고는 추세가 잘 잡혀서 큰 수익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셀트리온 현재 하락시 동일 하락 패턴 할 듯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오늘 힘 좀 냈는데 내일 또 뺄지 빼면 춤에 오르면 매도 하루 올리고 담날 내리고 패턴이 오래 되고 있죠. 네 그거를 그 TV에서 나오는 그 경제 한국경제 뭐 이런 데서 보면은 뭐 양음량 양음량 패턴이죠. 이거를 전형적인 양음량 패턴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리고 회사 가진 호재가 무궁무진한 걸 감안하면 상승 초입이라고 본다. 이렇게 그러니까 헷갈리시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도 헷갈리고 저도 헷갈린다기보다는 여기서 대응할 거는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우리가 운전자는 아니잖아요. 운전자분이 어떤 결정을 할지 기다리는 단계고 보시면은 그럴 만도 한 게 여기를 양음양 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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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날은 행복하고 또 은복 나오면은 별로 안 좋고 근데 그걸 또 뒤엎는 양복이 나오면 또 행복하고 약간 그 오락가락하게 만드는 패턴이죠. 캔들 패턴이죠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ADC 관련해서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또 오늘 또 새로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그쵸 또 새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설명을 안 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진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음 그 다음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 그대로 오늘 음 그냥 ADC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이제 어떤 분 그 한 분께서 어 이제 영상에서 그 ADC란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제 영상 지금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어제 영상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어제 영상이 굉장히 좀 다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 분 그 댓글로 남겨주신 분께서 상당히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분이 말씀하신 걸 제가 리뷰를 했거든요. 또 역으로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 그 어제 영상을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제약바이오 자체가 성장주잖아요. 제약바이오. 바이오 기업 특성 바이오의 섹터 특징이 성장주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몇 없어요. 실적이 나오거나 영업이익으로 돈이 꽂히거나 매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돈이 꽂히는 기업이 별로 없는데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레고 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흑자 지난해에도 흑자전환을 했고 올해도 계속해서 그런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그런 뉴스가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도 이제 특성이 여러 바이오 특성이 있죠. 약만을 파는 기업이 있고 계량신약을 하는 기업도 있고 혁신신약을 하는 기업도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ADC 기술 자체 같은 경우에 혁신신약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혁신신약 부분에서 이렇게 잘 나오는 그래도 매출액이 잘 나오는 기업이 몇이나 있나 우리나라에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현재 계속해서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올해 가장 하이라이트로 꼽히지 않았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알테오젠이라는 기업도 있고 뭐 많습니다 많기야 찾아보면 많긴 한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음 근데 아직까지도 더 많은 계약권이 남아있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죠. 올해도 한 2조 8천억 2조 7천억 정도의 그런 라이센스 계약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았다 아직 그런 기대감을 무시할 수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음 오늘 캔들 자체는 십자 십자가형이죠. 십자가형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랑 비슷한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해석하는 이 캔들이 어디에서 발생이 되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술적 분석이나 아니면 차트를 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 캔들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바닷권에서 발생이 되느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반전형인 캔들이에요. 근데 이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고가적인 위치에서 이제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막 좋은 캔들은 아니거든요. 캔들만 봤을 때 무려 양봉 마감을 하긴 했죠. 양봉 마감을 하긴 했는데 만약에 근데 양봉 마감을 하긴 했는데 막 엄청 좋아보이는 캔들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팔고 다시 한 번 더 누군가를 또 사서 올렸다라는 건데 근데 이런 우려감이 공존하는 거죠. 아마 많은 트레이더들이나 아니면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이런 캔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여기서 장때 양봉이 딱 나와버린다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따라 붙으면서 이제 그 이후에 갑자기 추세가 급격하게 나오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그러니까 제어를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당연히 나올 만한 자리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캔들은 여기 주의구간이라고 했죠. 여기 주의구간 요런데는 분봉을 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일봉을 보면서 하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봉을 보면서 대응하는 구간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갑자기 여기서 여기 이 노란색 구간을 벗어나는 장때 양봉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외수세는 강하게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 기대감과 우려감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우려감과 근데 정말 오래 길게 행보를 했어요. 이때 고가를 한번 터치한 뒤로 근데 이때 기억하시나요? 이때 9월 15일 제가 아마 9월 9일 이때부터 리뷰를 했어요. 네 이때를 리뷰하고 이때 캔들 자체가 이 고가를 뛰어넘는 고가를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쉽게 안 깨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네 고가를 한번 더 높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짜맞춰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고가를 뭐 꼬리가 달렸지만 고가를 한번 높였다는 거는 의미 부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음 아무튼 아 정말 기나긴 행본데 기나긴 수렴이죠. 기나긴 수렴이고 과연 음 좀 요즘에 장도 괜찮은데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 조금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보고 있고 어 6월달 6월달부터 12월달 거의 어 3분기 4분기 3분기 3분기에서 4분기 이렇게 5개월 5개월 가량 횡보하는 변동성을 계속해서 줄여가면서 네 변동성을 줄여가면서 지금 주가가 횡보를 해왔는데 과연 여기서 이제 누구나 다 알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를 돌파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예 여기를 돌파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이 종목 뿐만 레고캠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 활용하시면 돼요. 예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저는 지금 9월달부터 계속해서 이것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어 이렇게 조금 답답하긴 해도 음 좀 약간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 괜찮죠. 이런 종목에 거래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만약에 여기를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제 분석 내용 솔직히 저는 좀 답답한게 제가 정말 많은 종목들을 리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변동성이 있으면은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을 해요 그리고 눌림을 져요 그럼 저는 여기 이런 자리들을 찾아내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눌림을 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줄 때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자리를 찾아내가지고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리뷰들 다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물론 제가 항상 맞을 순 없어요 100% 맞을 순 없고 절대 100% 맞을 순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배팅 배팅 개념이라서 투자보다는 저는 배팅 개념입니다 투자보다는 전 투자자가 아니에요 투자자보다는 배팅 개념인데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배팅 개념을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배팅 해 볼 만한 자리가 또 제공을 해 주는가에 대해서 보고 있는 시점이죠 네 이상 오늘 레고 캔바이오에 대해서 리뷰를 해 봤고요 과연 여기서 만약에 은봉이 발생이 된다 음... 아마 심리적으로 어... 진짜 이거 여기서 좀 변동성이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음... 큽소가 난무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를 때처럼 똑같이 저항받는 척하고 뺐다가 다시 올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뺐다가 계속해서 쭈르륵 이렇게 줄줄 흘러내릴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차례 겪었잖아요 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단계죠 네 여러분들 네... 네 이상 오늘 레고 캔바이오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거 같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음... 자 내일 중요한 건 내일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인데 어...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마감되면 좋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마감이 된다 아니면 좀 더 위에서 마감이 된다 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조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매수세가 강하게 붙을 확률이 높고요 어... 1차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봉 그래서 내일은 주봉에 대해서도 리뷰를 하게 될 거 같고 음...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항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 주시면은 어... 중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7일 11월 26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어... 종목이 이제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어...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JMT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13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3220원 손절가 30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